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담긴 이야기와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각각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얌 브렌즈와 스타벅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얌 브렌즈, 염브렌즈라고도 하는데 얌이나 염이나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아무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냠냠 하고 먹는데 바로 이런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맛있음 얌 브렌즈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얌 브렌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생장돼 있고요. 종목 코드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YUM 이렇게 해외 주식 현재가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010 화면 들어가시면요.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 경기 소비제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330억 US 달러, 한화로는 35조 원입니다.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나오죠. KFC도 있고 타코벨도 있고 여기 보시면 피자옷도 있고 더 헤빗 버거 그릴이라는 이렇게 4개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이 체인점들을 한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헤빗 버거 그릴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헤빗 버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 버거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던데 국내 도입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자 얌 브렌즈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맥도날드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패스트부드 기업이고요. 2016년 4월 기준으로는 130개 국가에서 4만 3천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보면 회계 년도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넘게 늘어나면서 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펩시 콜라의 모 회사죠. 펩시코랑 인연이 또 있는데요. 펩시가 과거에 피자옷이랑 타코벨이랑 KFC를 인수를 했다가 다시 또 인수를 했다가 이들을 다시 또 분사를 해서 이제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 KFC나 피자옷이나 타코벨에서 주문을 하면요. 펩시콜라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KFC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코카콜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예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얌 브랜즈는 과연 배당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바로 얌 브랜즈는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제가 자주 얘기를 했었죠.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2653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 볼게요. 2653 종목별 배당에 들어가시면요. 얌 브랜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US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나 성향 같은 것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0601 들어가서 얌 브랜즈의 종합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54달러로 저점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주가가 이렇게 회복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월 29일에는 109 US 달러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얌 브랜즈를 확인해 봤고요. 우리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죠. 우리에게 친숙한 스벅, 별다왕, 스타벅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렇게 커피 러버, 카페인 러버 분들은 하루에 7잔까지도 마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 출근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스타벅스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자 스타벅스에 가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게 바로 프리컨시를 이 별을 하나씩 모아서 한정판 파우치라든가 텀블러라든가 캠핑 의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게 또 올해 핫했던 그런 파우치라고 하고요. 또 스타벅스에서는 이렇게 로고가 있는 이런 다양한 굿즈들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란이 일어나기까지 할 정도니까 스타벅스는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내면서 충성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담배를 피울지 아니면 담배주 하나를 살지 페라리를 뽑을지 아니면 페라리 한 줄을 살지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커피값을 좀 모아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 커피값을 또 벌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스타벅스도 먼저 영웅은 글로벌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벅스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도 있습니다. 티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티커가 스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S-B-U-X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스타벅스는 소설 모빌득의 등장인물인 1등 항해사의 이름을 또 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버기라는 게 달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별처럼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요.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1,239억 US달러 한화로는 134조 원입니다. 스타벅스도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자 스타벅스는 197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시애틀의 1호점이 있고요. 처음에는 커피 원두나 향신료, 차 등을 판매를 했다가 1987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타벅스의 최장기관 CEO입니다. 하워드 슈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나서는 매장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지금의 스타벅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나 티라는 이런 로고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스타벅스 로고도 변천사 보면 계속 발전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글자도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동그라미의 세이렌이라는 형상만 들어가는 로고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하워드 슈츠 얘기를 또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국내에는 YJ님이라고 하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벅스를 처음으로 들여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YJ님이 최애 음료를 또 고르는데 저도 즐겨 마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허블, 자몽허니 블랙티를 또 최애로 꼽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워드 슈츠가 이 스타벅스를 공간을 파는 곳, 제3의 장소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나 음료나 베이커리만 파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공족들 많잖아요. 공부도 하고 업무도 하고 카공족에게 참 좋은 장소가 스타벅스였습니다. 하지만 카공족에게도 슬픈 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던 의자랑 책상을 모두 다 치워버렸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에 매출에 또 지장을 받았는데요. 여기 2010 해외주식 현재가 창에서요. 기업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 매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분기별로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2019년과 2020년 한눈에 봐도 증가율을 보세요. 지금 2020년 들어서 마이너스 11% 매출액이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74%의 이런 성장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계년도 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1% 순이익이 73% 극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의 이용자가 증가했고 드라이브 스루나 픽업 판매, 딜리버리 서비스 등이 잘 되면서 이런 매출이나 이익률이 또 향상이 됐습니다. 주가도 연초 대비해서 17% 정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지금 주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0601 들어가서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0601에 들어가서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차트가 나옵니다. 3월에 50달러로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회복을 하면서 정말 최근입니다. 12월 10일에 10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9일 기준으로는 105달러를 또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점을 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간 실적 보고서를 봐도 지난 10월에 공개했던 보고서를 봐도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점포 일부를 폐쇄했지만 약 28조 원, 연간 11% 매출 감수에 그쳤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가까지 살펴봤고요. 스타벅스에는 또 다른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더 이상 커피 회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로고에서도 커피라는 게 싹 빠진 걸 보셨죠? 스타벅스는 2017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평생 동안 IT맨으로 일했던 케빈 존슨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는 2019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백트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커피를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플이랑 카드도 많이 쓰는데 저도 이렇게 이번에 카드를 또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게 스타벅스를 가서 현금을 내지 않고 여기에 미리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런 카드라던가 어플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선불카드의 예치 금액이 전 세계 약 20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서비스에서 생겨나는 현금성 자산이 약 5조 원이 된다고 해요. 미국의 지방은행보다도 돈이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뱅크 오브 스타벅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는 이렇게 카페나 베이커리, 배달이나 페이의 기능까지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정말 슬기롭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타벅스는 배당금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스타벅스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배당 아까 제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바로 2653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종목별 배당 확인해 볼게요. 스타벅스가 배당이 0.41에서 0.45로 10%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를 배당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20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은 길지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얀브렌즈와 스타벅스 이렇게 맛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 활용하는 꿀팁도 알아가셨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